안녕하세요 음악가미실입니다 오늘은 루치아노 바바로티를 만나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클래식은 몰라도 바바로티는 알고 있다 그만큼 바바로티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에게 음악으로 많은 감동을 주신 분이었습니다 루치아노 바바로티는 이탈리아 중북부 모데나에서 1935년에 뛰어납니다 아버지는 빵가게를 하면서 아마추어 테노 가수였고 마을 합창단에서 활동합니다 어머니는 담배 공장에 다녔습니다 어머니가 낮에 아이를 돌봐줄 시간이 없어서 바바로티를 돌봐줄 수 있는 유모한테 맡기게 됩니다 그곳에 한 여자아이도 오게 되는데 그녀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 미렐라 프레이입니다 프레이의 어머니도 담배 공장에 다녔습니다 둘은 어린 시절 소꿉친구였고 훗날 같은 성악 선생님 밑에서 배우기도 합니다 둘은 유명한 성악가가 되어서 같이 공연도 많이 하게 됩니다 둘이 공연의 세면은 어찌나 손발이 잘 맞는지 관객들 모두 감동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마을에서 같은 유모의 젖을 먹은 두 어린이가 세계 최고의 성악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빠바로티 어린 시절에 아버지는 빵을 구우면서 노래를 듣기도 하고 부르기도 했는데 그런 환경은 어린 빠바로티에게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빠바로티도 아버지를 따라 노래를 부르면서 성악가의 재능을 쌓아갑니다 9살 때부터 마을 성당 성가대에서 노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빠바로티가 자랐던 어린 시절은 세계제 2차 대전이 벌어지는 혼돈과 격등의 시기였습니다 무사히 어려운 시기를 극복한 어린 빠바로티에게 또 하나의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축구였습니다 빠바로티는 축구에 대한 열정과 재능이 많아서 한때 프로축구선수가 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기도 했다 합니다 또한 빠바로티는 학창시절 성악가의 길을 걷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성악가의 길이 험난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교육대학을 권유하였고 빠바로티는 교육대학에 들어갑니다 대학교 다니는 기간에 성악 개인 레슨을 받기도 합니다 1954년 21살에 대학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시간제 교사와 보험 설계사 일을 하게 됩니다 목소리도 좋고 인기도 많아서 보험 설계사로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가끔 공연에 불러주면 노래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빠바로티 인기가 많아집니다 공연 횟수가 많아지다 보니 교사 일과 보험 설계사 일은 그만두고 성악으로 전향하게 됩니다 1961년 26살 늦은 나이에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의 로돌프 역으로 오페라 무대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시대 친구인 아두아와 결혼하게 됩니다 1963년에 호주주의자 리처드 보닝이 자기 아내 조앤 서덜랜드와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남성 가수를 찾고 있었습니다 조앤 서덜랜드가 키가 커서 키가 큰 남성 가수를 찾던 중 빠바로티를 알게 됩니다 빠바로티 키가 180이어서 조앤 서덜랜드와 같이 호주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빠바로티는 조앤 서덜랜드와 호흡이 잘 맞아 오랫동안 같이 무대에 서게 됩니다 1963년 영궁 코벤트가든, 1965년 밀라노 라스칼라, 1968년에는 미국 메트로폴리탄 극장에 데뷔하여 명실상부 세계적인 테너 가수로 자리 잡게 됩니다 1988년 독일 베를린 공연에서 도니체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하게 아리아, 남몰레 흐르는 눈물을 불렀는데 무려 1시간 7분 동안 박수가 이어졌고 빠바로티는 커튼콜을 165회를 받았습니다 이 기록은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습니다 1988년 스페인 테너 가수 호세 까르라스 백혈병 완치 기념으로 시작한 3테너 공연이 1990년 로마 월드컵 전야제에서도 공연이 이루어졌고 전세계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이후 3테너 공연을 많이 했고 5번이나 월드컵 전야제에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1991년 런던 하이드파크 공연에서 날씨가 많이 안좋아서 비가 많이 내리는데 찰스 황태자 나이에나 부부를 비롯한 15만명이 우천 중에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공연을 지켜봤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 인생에서 뉴욕 메트로폴리탄 극장에서 379회, 밀레노 라스칼라에서 140회, 영국 코벤트 가든에서 96회 공연을 가졌습니다 전설같은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바바로티는 성악가가 아니면 자신은 체육교사의 길을 걸었을 것이라 자주 언급했고 운동을 자주 즐겼고 특히 유벤투스의 광팬으로 축구를 즐겼고 축구의 승마, 자동차 운전, 그림 그리기 등을 좋아했습니다 바바로티는 디비 당시 얼굴에 특징이 없다 하여 수염을 기르기 시작했고 원래 진한 눈썹이지만 항상 아이펜슬로 버릇처럼 수염과 눈썹을 화장했다 합니다 평상시에는 화려한 목도리와 챙이 달린 신생 모자를 즐겨 착용했습니다 말년에는 바바로티 친구들이란 모임을 결성하여 행복한 일정을 보냅니다 여기에 세계 유명 스타들이 참여하여 화려한 볼거리와 많은 이야기들을 남기게 됩니다 바바로티는 여비서들이 많이 있었는데 은밀한 관계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부인 아두안은 고향에서 조용히 아이들과 함께 머물며 바바로티의 실수와 잘못을 대부분 눈감아 주었다 합니다 그러다 바바로티가 35살 차이나는 비서 니콜레타와 스캔들로 이탈리아가 시끄러워지자 이혼을 하게 됩니다 결국 바바로티는 천부인 아두아에게 3명의 딸 양옥비를 포함하여 많은 위자료를 지불하고 이혼합니다 바바로티와 애인 니콜레타 사이에서 딸 앨리스가 태어났고 2003년 12월에 니콜레타와 결혼하게 됩니다 2003년부터 건강이 좀 안좋아지긴 해도 공연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건강이 악화됩니다 2006년 또리노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오페라 투란도트에 나오는 공주는 잠 못들고 를 부르고 무대에서 영원히 내려옵니다 악성 체장암 수술을 받았지만 2007년 9월 모데나에서 결국 운명하십니다 우람한 몸에서 나오는 고성 그 소리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압도하고 그러면서도 미성의 목소리까지 완벽하게 구사한 하늘이 내린 테노 가수였습니다 마지막 화면에 바바로티가 불러주는 오페라 사랑의 묘하게 남몰래 흐르는 눈물을 붙여 놓을 테니 꼭 클릭해서 감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오겠습니다